음침한 미용사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웃으라고 웃어 웃은 건데 나 빼고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자기의 단점만 보는 고객님에게 장점을 선사한 거야 그럼 뭐해 고객이 만족을 못하는데 내가 만족하잖아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미용실에 갑니다 우리는 머리만 만지는 게 아니다 고객의 마음도 만져야 한다 이 이야기는 미용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미용인들의 이야기다